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 탄신일 양력 1397년 5월 15일 음력 1397년 4월 10일 가장 위대한 스승 임금 조선 제4대왕 세종대왕님 훈민정음 한글창제 반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은 스승이날 세종대왕님 탄신일이 스승이날입니다. 조선 건국일 조선 제1대왕 태조 이성계가 옥세를 받고 왕위에 오른 날 양력 1392년 8월 5일 음력 1392년 7월 17일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날 양력 1393년 3월 27일 음력 1393년 2월 15일 사랑하는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편안히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어머니께서는 평생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